다음 주 방송될 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배우 장광의 아들 장영의 어린 시절을 다시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연기 경력에 몰두하느라 수년간 놓쳤던 이 여정을 되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장광은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연기일에 쏟아부었고 그로 인해 아들 장영의 학교 생활과 학업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장광은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아들의 옛 학교를 찾아가고 장영의 옛 담임 선생님을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장광에게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으며 그는 처음으로 아들의 어렸을 적 학업 성적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었기에 이 성적표는 장광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장영의 성적표를 본 장광은 아들의 뛰어난 학업 성적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영이 단순히 재능 있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매우 뛰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장영이 아버지에게 좋은 성적표를 자랑했을 때 장광은 바쁜 일정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아들의 성과를 무시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며 장광은 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다는 깊은 후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옛 담임 선생님과의 만남에서 장광은 아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장영이 항상 뛰어난 학습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매우 똑똑하고 진지하게 학업에 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장광은 그동안 아들의 중요한 순간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 더욱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자 전현무 역시 장영의 학업 성적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장영이 단순히 무대 위에서 빛나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장영은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의 노력과 지능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아빠와 나의 방송은 장광과 그의 가족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광은 앞으로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일상 속에서 놓쳤던 소중한 순간들을 채우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